Q. 이번에는 강아지 타임 가비야, 가비, 가비, 가비. 전수 되면 돼, 전수 되면 돼. 원체 잘했고, 이제 니네가 쳐서 뽑아야 돼. 피샤 바뀌었어. 리퍼트 님으로. 좀 빠를 볼 위주로 던지니까 집중해서 한번 쳐보자, 알겠지? 오케이, 오케이. 우리한테 이게 더 익숙해. 가자, 가자. 점수 가자, 점수. 직군제하고 체인지업 해야 돼. 하나, 둘, 셋! 직군제하고 체인지업 치기. 7회 추가됐습니다. 남자는 더스틴 리퍼트 선수가 올라갔고요. 주자가 없는 상황에서 더스틴 리퍼트를 선택한 김성근 감독입니다 사실 리퍼트 선수는 주자 없을 때 들어와야지 가장 편하게 투어를 할 수 있어요 네 1대1입니다 네 리퍼트 선에 우리의 이 경기가 달려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전력 피칭이 이뤄져야 돼요 망공된다 망공된 간다 집중하고 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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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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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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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선조 카드 이정원 선수입니다 칠만해 칠만해 오히려 이게 더 좋아 진짜로? 진짜? 예 알았어 출루 해보자 출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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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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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초구 컷스윙 143km의 빠른 공인데요 네 지금은 이제 유희감보다 50km가 빠르기 때문에요 네 그거의 장점 그거를 디셉션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네 극과 극이지 아주 그냥 극과 극이야 그게 빨라 2구 낙차 큰 변화구가 스트라이크를 통과합니다 스트라이크 투 와 뭐야 이거 어떻게 추워 이렇게 추워 아니 층에서 저게 안 맞아 아니 투수는요 볼 배합과 타이밍 싸움입니다 지금 대적 싸움을 하면서 인터뷰를 하나 툭 보여준 거 이건 굉장히 좋은 거고요 스트라이크 투 유리한 볼 카운트 더스틴 리포트 정환이 살아나가야 돼 해봐 해봐 152 보여주자 152 아파트형 위에서 꽂아 과이 형 이번 공 어떤 공을 선택할지 3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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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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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처음부터 볼인데 아까 유일한 선수의 공을 그렇게 잘 참았나 했던 선수들이 마음이 급하다는 이야기겠죠 그럼요 그럼요 그리고 안 보여요 공을 놓는 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네 선조 타자를 너스틴 리포트가 삼진 처리했습니다 이제 권오주 선수와의 대결입니다 지금처럼 원하우스를 잘 잡고 나서 최대한 수비 시간이 좀 짧아지면서 공격에 집중하게끔 만들어야 돼요 Let's go! Let's go! Let's go! 공 9개 가자 공 9개 1차구 중 2개 1차구 낱개죠 2차구 낱개 스트라이크전 통과합니다 지금도 유일정헌과 마침전지로 추구 143.6 어 라이브 встрет여! 하나 더 가져됩니다 가장 강력한 공을 던져야 돼요 몸쪽으로 틀러 넣었습니다 스트라이크 지금 깜짝 놀래요 몸쪽으로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발 나이스 발 스트라이크 2 투수에게 유리한 볼 카운트 과연 여기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커트해냅니다 나이스 컷 나이스 컷 쳐봐 쳐봐 이런거 쳐야 돼 이런거 떨어진다 떨어져 빠른거 생각해야지 공 세개가 모두 빠른 공이었습니다 포심을 보여줬기 때문에 슬라이더를 하나 건질 타이밍이에요 떼공삼 하자 떼공삼 아주 좋아 떨어진 응공삼심 아파트 커브 보여줘 아파트 커브 어떤 공을 선택할까요 더틴 리포트 떨어지는 공 파스윙 삼진해요 두 타자 연속 삼진 더틴 리포트 예술이다 예술 야 이거 못친다 이거 이거 못친다 네 지금은 이 나오자마자 리포트 선수가 타이트한 상황에서 완벽한 제구력을 보여주면서 타이밍을 뺏고 힘으로 이겨나가는 모습입니다 슬라이더가 완벽했죠 여기 이제 투아웃 남은 아웃 카운트 하나 대타입니다 시발이 대타입니다 자 여기서 대타를 내네요 구본정 선수가 대타로 들어와 있습니다 끈질기 해 끈질기 해 와 이거 뭐야 여기를 지켜내주면 7회말 몬스터즈는 1번 타손부터 공격 시작입니다 아 깔끔하게 이 3아웃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초구 파스윙입니다 빠른 공야 타이밍이 맞지 않습니다 트라이군 아이씨 가기 좋다 놓치면 안 되지 그거 3개다 그거 3개 늦다 안 늦어 하나 더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패트골 134.7 오케이 나이스 손 안 나와 저거 몸쪽 자 저기 가운데도 저렇게 놀라는 건 이제 몸쪽으로 들어가면 돼요 바로 역시나 몸쪽으로 앉습니다 몸쪽이 아름판 찾으라 147.7 와 몸쪽 죽인다 미쳤다 와 와 라이스 몰 탱크 케이 이보다도 완벽할 수 있을 거예요 덕진 리포트가 센터자를 완전히 참조합니다 라이스 몰 가자 오 라이스 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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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점만 내면 되겠다 1점만 내면 되겠다 자 이거 1억 트에닝 종류 경기는 몰 퍼즈의 7mr 공격으로 갑니다 오 라이스 몰 오 라이스 몰 오 라이스 몰